안녕하세요. 복된 저녁입니다. 저는 동쪽 바다의 진주인 필리핀에서 온 쉐릴 문입니다. 너무 긴장해서 무릎이 지금 떨리고 있습니다. 8년 전 저는 옛고선교원의 교사이자 아이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옛고선교원은 저에게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다른 언어, 즉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은 추억을 만들고 또 사랑하며 품고 즐거운 방법으로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감정을 자유로 표현하며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보여주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누군가는 이 일이 매우 힘든 일이라고 하지만 저에게는 가장 보람있는 최고의 직업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새로운 언어를 되어가는 모습 그리고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스스로에게 할 수 있다라고 외치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들이 배운 것들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선교원 행사 때에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선포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노래하며 춤추는 아이들을 봤습니다. 저 위에 있는 아이들처럼 말입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반에서 항상 기쁘고 즐거움으로 춤추고 찬양하는 모습도 보고 무엇보다 반에서는 반 규칙들을 이제 어? 그러면 안되라고 하는 말들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선생님들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할 때 그들의 반짝이는 눈망울들은 너무나도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항상 반을 크게 울립니다. 하원 시간에는 아이들이 작은 고사리 손으로 안아주고 손을 흔들어주는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도 굉장히 사랑스럽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사실, 요즘은 그들에게 내 껍질을 흔들어주고 요즘은 그들에게 내 껍질을 흔들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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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의 따스함은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다 사라지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옛고 선교원에서의 아이들과 함께한 행복한 추억입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남은 삶을 삶 동안 간직할 것입니다. 평생 동안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6절에서 17절에서 17절에 읽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이들과 함께 보고 경험하며 쌓은 아름다운 추억을 통해 감사하고 또 제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되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거나 헤아릴 수 없지만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스럽고 존귀하고 최고의 아이들을 예꼬 선교원을 통해 제 곁에 붙여주셨습니다. 제 삶을 변화시키는 기회를 주신 예꼬 선교원의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친애하는 김종훈 단임 목사님께도 말로 다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오산 침례교회 가족 공동체로 환영해 주시고 또 예꼬 선교원의 한 명의 교사로서 대해주시며 믿음과 신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며 예꼬 선교원 아이들과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영광입니다. 그리고 오산 침례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투영인 것을 간증할 수 있어 감사를 드립니다. family isn't about being related by blood. As you can see, I'm brown. We're white. I have big eyes. You have chinky eyes. Right? Smaller eyes than mine. But the blood of Jesus that washed away our sins and gave us His life so we could have eternal life is that we call family, I guess. I hope and I believe that each and every one of us has the heart of a child genuine to forgive, pure to love and filled with joy and hope. As I hold on to God's promise in 1 John 4, verse 16 So we have come to know and to believe the love that God has for us. God is love. And whoever abides in love abides in God and God abides in Him. I wish you all a blessed new year.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 1서 4장 16절을 통해 하신 약속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축복된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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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